네, 좋아요, 좋아요. 좋습니다. 남편 분 너무 좋아요, 좋아요. 저쪽은 헤어지지만 우리는 결혼하는 겁니다. 우리 사진 다 찍고 나면 내가 저 인간들 죽여버릴 거야. 진짜? 그럼 약속. 죽고 싶으면 너 혼자 죽어. 왜 이 남편이야. 내가 고약을 먹었나봐. 진짜? 내가 고약을 먹었나봐. 내가 고약을 먹었나봐. 잠깐만. 내려오. 내려오. 우리 손 잡을래요? 1번이 수진 씨. 할 수 있어요. 한번 해보실래요? 음. 여보세요? 수진 씨가 1번이에요. 정말요? 그럼 나도 1번으로 저장할게요. 너무 멋있다. 수진이도 너무 예쁘다. 우리 동일 씨 더 잘생겨진 것 같은데? 이거. 이거고요. 이거요? 안녕하세요. 김수가 찍어서. 그 다음에 나한테 나고 계신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재밌게 봐주세요. 고걸써주세요! 고마워!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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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물이에요 잘 어울려요 저기 보고 웃어요 노은 씨는 웃는 모습이 제일 멋있으니까 안녕하세요, 저는 권도훈입니다 한기가 너무 아파요 난 괜찮아 도은 씨 기억에서 사라졌던 내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아 행복해 다시 사랑하면 돼 다시 우리 꿈속에서 같이 만날까요? 그러자 잘 자요